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안 되는 거로 알고 하나님 이것으로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조금 더 기도하면 응답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아주 맘 좋은 성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조금 더 부르짖어 기도했어야 돼요 조금 더 영적인 부분 속에서 표면이 아니라 이면 속에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부분을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알아서 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거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 일은 내가 지금 여태까지 속고 있었네 내가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이게 응답이 아니었구나 내가 조금 더 가야 되는 것이네 그럼 내가 처음에 기도 하나님 목밥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이게 맞는 거였네 내가 까딱했으면 포기할 뻔했네 하면서 영적인 부분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이 안 됐군요 하나님 그저 응답이 안 된 거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그러는데 응답이 안 될 줄 알고 그저 여기에서 저는 이 길에서 또 여기서 길을 찾겠습니다 이런 자칫 잘못하면 그게 응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알고 미련한 일로 미련한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엄청난 큰 실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실수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20년 30년 전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는요 저희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도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뤘단 말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옆에 주위에서 볼 때 그건 무리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슨 기도를 그렇게 그건 하나님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야 네 주제라고까지 말하시는 그런 부분조차도 기도해서 응답을 얻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마음들이 좋아서 응답이 되지 않아도 40일 기도했는데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됐으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40일만 더 해봐 이런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졌는데 그걸 모르고 40일밖에 안 했다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죠 그러나 그 40일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하고 영적인 부분을 알기로 했다면 성령의 감독으로 기도가 좀 부족한 모양이구나 하나님 내가 40일 토기도 하랍니다 분명히 이건 이뤄주셔야 돼요 그런 확신을 갖고 토기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놓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부흥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 부흥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내 사업장이 커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이 정말 간절하게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영적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마귀가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억울한 존재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실수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이런 실수를 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끝까지 한 번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확실히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응답이 안 됐을 때 이거는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까지면 여기까지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은 거기가 다하고 또 다른 나의 계획이 있다고 확실하게 차라리 말씀을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응답까지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대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놓친다면 마귀는 좋아하고 우리는 엄청난 억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